이렇게 큰 차를 타면은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몸통 박치기 준비하시고 안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날아가세요 여기 있는 가게도 제가 부셔버리겠습니다 쓰야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보시면은 1차선을 누가 막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나오세요 이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뭔가 좀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탁투를 새겨드릴게요 어?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세상에나 그렇다면은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저는 그리고 햄버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햄버거 다음에는 여기 있는 열차를 한번 타볼게요 출발합니다 빨리 타세요 빨리 빨리 마이 샷 이렇게 4명이 전부 다 탔어요 어? 안전 벨트가 올라가고요 출발합니다 자 여기서 스펙스를 누르면은 손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꾸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방금 누구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 괜찮으세요 사람들 괜찮으세요? 아 지금 두 명 날아갔죠 안돼! 아 지오님 지오님! 아! 결국 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분들 돌아왔죠? 어떻게 돌아오신거지? 출발트! 출발트! 참고로 저같은 경우는 지금 드리프트 튜닝이 되어있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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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 안들! 이런 출발! 출발출발출발 처음에 휠리스피 살짝 있구요 60킬로 돌파 70킬로 돌파 확실히 출력이 그렇게 엄청나게 강한건 아니에요 나이스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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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팀의 운전실력이 많이 향상되었군요 구동방식은 4량구동 아! 안돼! 안돼! 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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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